우 methods 띠의 동생 뉴페이스 분들도 있고 또 중독서실을 굉장히 애용하는 회원분들도 계세요. 일단 교재 검사 먼저 좀 하고 갈게요. 좀 의심이 가는 분들부터 교재 검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잼저시급. 아 6학년이란 게. 일단 포도주스로 추성이 돼요. 왜냐면 저게 와인이면 저렇게 마실 수가 없거든요. 자 이제 그냥 화면만 봐도 웃겨가지고. 이번엔 뭐 만들게 없죠 여러분들. 쌍둥이형제 이거 뭐야 도대체. 가짜사나이 흠뻑 빠진 것 같은데. 더 매스 오프 뭐죠 이거. 오 어려운 공부를 하는 것 같아요. The magic of 야, 마술사 아니야? 와우! 오우! 야, 해리포터시군요. 와... 야, 이젠 중독서실에 마술 공부를 하는... 야, 뭐해! 야, 너 말이야, 너. 너, 엄마! 너, 너! 어어... 야, 음료수 뭐냐, 이거? 킹펀치? 너 호텔 빌렸나? 아, 왜 이러지, 이 친구 진짜. 공부할 거면 하고, 야, 운동할 거면 운동해야지 뭐하냐, 진짜. 하나만 해라, 하나만. 어우, 지금 무서운데, 근데 약간, 느낌이? 경사죠. 야, 잠깐만, 나 바로 수갑 채울 것 같은데. 어우, 너무 무서운데, 오케이. 야, 보여줘, 보여줘. 마술사 보여줘. 어, 보여줘, 보여줘. 오우! 뭐야! 오우, 야, 씨, 뭐야! 오우! 오우! 오우, 이 친구는 빨간색 아니었어? 오우! 야, 내 방송에 마술사가 있다고? 야! 와, 셔플이... 나왔다, 그녀. 띠에 나왔다, 띠에. 띠에 친구. 중등수학 센. 이게 국룰인데, 이거 진짜? 야, 책상이 흔들린... 야, 뭐야, 이거 인터스텔라. 야, 책상 옆에 왜 미끄러져, 이거? 야, 얘네는 이거 생방송 중인 거 맞지? 카페에서 이거 야방하는 거 맞지, 이거 지금? 아... 주다사님인 거 같은데? 아, 바느질을 해버리는지 알아? 기술과정 있으니까 인정하자, 이거는. 집중... 어, 기술과정인데? 한 명은 지금 이론을 공부하고 있고, 한 명은 실습을 하고 있네요. 예, 굉장히 좋은 자세입니다. 수학시험 받고, 오케이. 몇 점인데? 오, 100점! 내신 100점! 오... 솔직히 수학 100점인 기술과정 공부할 만하지, 진짜. 뒤에 너무 부... 저 기생충 아니냐? 뒤에 부적처럼, 저거? 저거... 기운이 안 좋을 거 같은데, 저 사진은? 초등학교 때는 사실... 그... 이것도 맞을 수도 있어, 얘들아. 이런 쪽으로 창의력과 상상력을 키우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 야, 중독서실 출신들 시험 좋은데? 오... 림승범. 얘, 오버 오아시스 찾아들어다니냐? 야, 나왔다. 야, 띠의 동생 나왔다, 띠의 동생. 야, 잠깐만. 나왔다. 야, 등장... 야, 어린 친구들 이거 잘 챙겨먹네, 진짜. 어, 동생. 오케이. 오케이. 아하하하, 동생, 동생. 아니, 부모님이 굉장히 흐뭇하시겠다, 진짜, 얘들아. 어우... 오케이, 오케이, 시작됐다. 오케이, 하나 들고. 야, 이렇게 그루브 타면서 운동해도 돼, 이거? 아, 이거 안 될 거 같은데? 너무 와리 가르치는데? 야, 니네... 야, 코디 코미디 빅리가... 얘네 지금 아이템 짜고 있다니까, 보니까. 공부 안 하고. 야, 엘리자베스 공부법 있었어? 이거 어머니들이 귤, 귤이나 딸기나, 사과나 이런 거. 이거 갖다 줄 때 조심하세요. 왜냐면, 이거 너무 양 많게 갖다 주면 애들 이것만 한 시간 동안 쳐 먹어요. 부모님 혹시 이 방송 보 계시면 조심하세요, 이거. 아, 공부 안 하고 계속 굴만 먹어. 야, 귤 껌질 까는 게 공부보다 재밌거든요, 이거. 야, 이거... 아니, 보통 공부할 때 옆이라든가 뒤쪽에서 에어컨을 해야 되는데, 야, 앞쪽에서 정통으로 선풍기하고 에어컨을 맞는데, 이거 공부가 어떻게 돼? 어, 뷰티까지 한다. 야, 야, 얘 봐봐. 이거 지금 눈치채쳐, 자기 나온 거. 어? 어허허허. 오케이. 어어? 야, 바세린 바르는 거 봐. 야, 이거 잘하는데 방송? 하하하하하. 개정강. 경고 1회입니다. 일어나세요. 어, 뭐야? 6,500원. 야, 뭐야? 야, 댓글창 이거 뭐야? 야, 어디가 진짜 댓글이야? 야, 잠깐, 어? 어? 방송 천재보소, 와. 거만한 표정 보세요, 와. 아, 꺼냈다. 3평까지 내가 캐리한다, 저 표정 보세요, 여러분들. 저 늠름한 표정 좀 보세요, 어. 야, 씨. 야, 이 천원 리액션, 야, 무릎춤 뭐야? 아니, 지들끼리 진짜 북채고 장곡지고 뭐해요? 다른 사람 방송에서. 자기네들끼리 돈 해보내고 자기네들끼리 리액션하고. 야, 그럼 나 뭐해? 이게 문제인 게, 저거 하나 먹는 핑계로 공부를 한 30분간 못해요. 핫식스 먹는단 핑계로. 야, 리액션 너네가 하는 게 아니라고. 얘들아. 이렇게 공부를 하는 학생도 있다라는 거. 우리 중독서실이 이상하게 홍보가 됐어요. 아, 나 얘네 썰전 또 시작했다, 얘네. 아, 진짜. 뭐야, 또. 배내야겠다, 얘네. 들켰다. 야, 안경 속에 잠깐만. 야, 확대해보자. 검거 완료. 근데 뒤에는 거의 박사학위 수준이야. 뒤에 책은 거의 유시민이에요. 아니, 토요일에 한 번 했잖아, 이거. 야, 이 뒤에 이거. 야, 뒤에 한 명이 몇 병 마시는 거야, 이거. 저기요. 뭐야. 야, 이 씨. 야, 움직여. 근데 왼쪽이 사진이 아니야. 야, 나루토 사스케 뭐야. 어, 어? 오, 오. 야, 뒤에 독서실. 가려, 가려. 야, 뒤에. 야, 잠깐만. 오, 먼지 봐. 어우, 야. 그거 딱기 전에 먼지 안 닦아라, 저거. 집에. 내일 데이트 옷 골라주세요. 첫 패디가 준비 중. 슬레이 보이즈? 너 여자친구 있는 거 맞냐? 야, 잠깐만. 나보다 못 보여주는 거 같은데? 오, 오케이. 두 번째. 어? 데이트에? 야, 뭐야. 뭐. 야, 너무 이상하잖아. 아, 씨. 야, 내가 봤을 때 너 지금 입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이러고 나가라, 그냥. 야, 이거 힌트 입고 나가, 인마. 야, 우두컷이 서 있지 말고. 청동기 시대의 그 공부법이죠. 오케이, 제민. 오케이, 제민 스마일. 야, 너 아직 그 치아도. 야, 치아가 지금 완비가 안 됐구나. 어. 제민 끄욱적끄욱적. 오케이. 이거 안경이 너무 사근데. 이거 너무 귀엽네, 진짜. 아니, 본인이 안 하고 강아지 싫다는데 자꾸. 여학생들, 이거 머리 정리만 한 시간이야. 인정하시죠, 이거. 이것만, 이것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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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동전. 하나. 둘. 셋. 네. 오. 설마? 설마? 어? 오. 일로 이동한다. 오. 세 개? 오. 다 왔다. 와. 야, 이제 무서워. 아, 이게 공부 3배 공부법이야? 와. 분신술로 3배를 해버린구나. 이게 다 회독 공부법이구나. 지금 누가 진짜죠, 여러분들? 야, 이거 메이플스토리 버닝이야? 눈에 힘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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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 친구들 약간 초조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방송불량 챙긴 줄 알았는데. 하. 하. 지금 다른 사람이 너무 퀄리티가 높으니까 불량을 뺏긴 거야 야 공부하라고 지금 불량이 문제냐고 이것들아 고3들아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닌데 이거 아 씨 목이 말랐나봐요 어? 아니 자잖아? 이야 기가 막히다 이거지 얘들아 야 독서실은 진짜 이거지 우리 독서실에서 한 명은 정말 공부를 한다 아유 씨 한 자리에서 몇 개를 먹냐 얘 야 먹으러 왔어? 독서실에? 바로 광태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야 니가 왜 후원을 받아 임마 야 돈을 다 뺏어갔잖아 얘가 경고 일회입니다 일어나세요 뭐 하기 싫지? 핸드폰 보여주세요 아 이거 인정이지 공부 작업 투탑 있잖아 공부합시다 를 가득 채운 두 강사 전화일길생하고 이즈옥세 이거 진짜 인정하시죠 여러분들 이제 꿈나라로 갔어 어 웃어? 야 웃어 웃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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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송 소리 듣지 말라고 얘들아 할 거 다 했다 마인드 오늘 인터뷰 야 뭐야? 야 난민 뭔데? 오 천원원 오 천원원 오늘은 일단 제가 인터뷰 한 친구 할텐데 이분들 어때요 이분들? 자 문중성 이명진 형제 다음에 혹시 중독소식하게 되면 조금 더 좋은 콘텐츠 준비됐나요?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공부하는 모습 보여줄 수 있죠? 예 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시고 꼭 수능 대박나길 기도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 안녕 하지 마세요 이런 거 하아 fu 아 f 이게 뭔데 제트 스트림이게 어?! 야 연고tv가 왜 나와 와 진짜 개 악질이네 에헤헤? 야! 야 아니지 진짜! 와 그와중에 연세대학교 홈페이지가 아니라 인사말 누른게 진짜 디테일이 미쳤네 야 이거 인사말 누르고 이거 링크 딴거 아니야 와 이거 미쳤네 용어TV 궁금한게 있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